문재인 대통령의 복짐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이 별값이 은값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 지금 저희가 말을 하고자 하는 주제는 정치인의 말의 무게와 관련된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에게 GSGG라는 발언을 하고도 그것은 욕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라는 논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김승원 의원 욕설 아니라더니 공개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의장님의 따끔한 질책을 깊이 새길 것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언론 피해 구제법을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저를 서두르게 했고 어리석음에 빠지게 했다. 라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김용주 의원님, 김승원 의원의 사과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따끔한 질책을 깊이 새기겠다라고 말은 하시고 있지만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고 아니 잘못을 했다는 건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에 대해서 사과의 명확성 면이 좀 분명치 않다라는 지적이 많아요. 예컨대 GSGG는 욕설이 아니다라고 김승원 의원은 줄기차게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거벌먼트 서비스 제너럴 굿이라고 어려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욕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한 건지 아니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의장님께만 죄송하다는 건지 뭐에 대한 사과입니까? 중첩적인 사과라고 봐야 되겠죠. 중첩적인 사과요. 솔직하게 제가 표현한 것을 말 그대로 밝히기가 쑥스럽습니다. 그런 뜻일 거예요. 첫 번째는. 입에 담을 수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추측입니다만. 네. 추측입니다만. 그건 솔직하게 고백하고. 두 번째는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될 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조호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보편성에 정부는 기본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정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제일 좋은 대학 나온 사람으로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죠. 국회의장과 그 거벌먼트는 사실은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죠. 입법 사법의 행정 수장을 얘기한 거잖아요. 맞네. 우리나라 3권 분립이잖아요. 그건 대통령한테 욕한 거잖아요. 가버넌스는 보편성에 욕해 봉사해야 되는데 가버넌스 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 대통령이죠. 아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장한테 욕해야 될 걸 죄송해서 제가 대통령한테 욕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문법과 뜻도 맞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 두 번 자기가 창피당하는 일이죠. 아예 차라리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럴듯하게 넘어가려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왜 저기다 올립니까? 자기만 아는 이야기를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결합돼 있고요. 또 실제로 보면 어쨌든 우리 윤 원내대표가 또 대신 어쨌든 국회의장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 윤리위원회 정도까지 가서 다뤄야 될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권위입니다. 최소한 여당의 국회의원이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권위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매우 잘못된 행동이죠.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원 의원의 해명은 아무말 대잔치다. 그분이 해명을 하셨는데 거블몬 서비스 제네럴 굿이라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말 대잔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무말 대잔치로 해명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이상한 것이고. 윤호중 대표께서 GSGG 같은 소리 안 들으려면 협상의 교과를 좋게 해석해서 홍보하셔야 될 것이다. GSGG 해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패러디했죠. 윤호중 원내대표가 GSGG 소리를 안 들으려면 언론중재법 설명 잘해야 된다라고 윤호중 원내대표를 지칭하면서 GSGG, 김승원 GSGG를 사용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건 여당이 이에 대해서 발끈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준석 대표의 막말이 도를 넘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를 욕설을 연상시키는 GSGG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거다라고 발끈을 했는데 이게 좀 묘해지죠. 민주당에서는 김승원 의원 징계 안 했죠. 김승원 의원은 끝까지 GSGG는 욕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GSGG를 쓰자 민주당에서는 이거 욕설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김승원 의원이 욕설을 한 게 되고 그러면 징계를 해야 되는 얘기가 됐는데 뭔가 지금 꼬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김 의원의 공개 사과를 마무리된 사안, 구태여 문제 발언을 끌어들여 여당 원내대표를 깎아내려 시도하더니 한심하고 졸려라다. 이거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공개가 된 건을 구태여 끌어들이냐. 하지만 앞서 이건 욕설이다라고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 정의를 해버린 거죠.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어제는 아니라더니 GSGG가 나쁜 말인가 보다. 이걸 이렇게 물고 들어오면 이라고 대받았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그러면 GSGG는 나쁜 말인 겁니까? 욕설인 겁니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걱정되는 게 이렇게 뉴스에 계속 GSGG가 보도되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은연중에 SNS 등에서 이 내용들을 사용할까 봐 걱정이 큽니다. 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징계를 안 해도 되고 그냥 제너럴 서비스예요? 아니면 진짜 한준원의님의 만처럼 욕설이에요? 나쁜 말이죠. 왜냐하면 이 GSGG 앞에 박병석 의장님이 아니라 박병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김진 기자님이 아니라 제가 SNS에서 김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은 당연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시정하고 반성하면 되는 일인데 민주당과 범여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동안의 수많은 문제를 보면 잘못하고 나서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4.7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왜 시내에서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철저 그대로 받아서 보도를 합니까?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금태섭원이 제일 먼저 지적을 했던 걸 기억나는데 당론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태섭원을 징계할 정도의 정당이라면 이런 GSGG에 대한 발언을 국회의장에게 사용한 국회의원의 행태와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도덕성의 기준을 완전히 떨어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차원에서의 징계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징계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일이 재발방지하지 않을 것이고요. 국회 차원의 징계에서도 수위가 다 많이 있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징계라도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보여줄 때만이 이런 일도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논란이 있으니까 김승원 의원은 끝까지 GSGG는 욕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관했지만. 김승원 의원은 이 용어를 쓴 사람인데 원작자는 욕설이 아니다라고 최종 주장이 나와 있고. 그런데 김승원 의원이 소속 민주당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GSGG는 욕설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GSGG 용어를 사용한 김승원 의원은 징계를 하지 않았는데. GSGG를 사용한 이준석 대표에게는 비판 논평을 냈다. 이게 정리된 거죠? 그렇죠. 이거 같습니다. 지금 GSGG가 저는 감히 예측한데 거의 올해 말말말에 꼽힐 정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지만 많은 댓글들에 지금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정치 이름 뷰에 다 GSGG를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정체불명의, 국적불명의 욕설이 유행을 하게 된 겁니다. 김승원 의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진짜 민주당이 이것을, 어쨌든 욕설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원내대변인이 욕설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공신논평. 저는 GSGG 정신에 따라서, 다시 얘기해서 공직자는 공공선에 복무해야 된다는 그 정신에 따라서 김승원 의원을 징계해야만, 그래야만 다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품격이 완전히 바닥난 국회의 권위를 다시 살릴 수 있다. 이재명 기자가 지금 쓴 GSGG는 욕설 GSGG가 아니라. 김승원 의원이 말한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김승원 GSGG 버전이다. 공직자는 공공선에 복무해야 된다. 그 정신에 따라서 GSGG라는 욕설을 쓴 김승원 의원을 징계해야만, 본인 스스로의, 민주당 스스로의 말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땅에 떨어진 권위를 다시 살림으로써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